그럼 더 노력하시면 되겠네. 다형유님 상하탑 다 빼셨습니까? 아 뜨뜻님 어서오세요. 상하탑 한 개요? 하나 갔다 오자 그러면은. 잘 썼다. 어 안녕하세요 님. 안녕하세요 누님. 아니 근데 우아 시작한지 이렇게 오래되는데 이다형님이랑 네이드를 처음 해보네 생각해보니까. 자주자주 같이 하시죠 형님. 심심하실 때 숙제하실 때. 자주 하는 건 좋은데 난 좀 편하게 깨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? 저도 빨리빨리 빼요. 아니 알지 알지. 근데 최근에 좀 몇 번 방송 보니까 좀 행복하게 하더라고 게임을. 아니 또 모코코니까. 궁극을 누리면서 숙련도 약간 치트킷 써야죠. 빨리 울리려면 숙련도. 그 눈가루 님하고 하는 거 봤는데 눈가루 님 다크서클이 무슨 광대까지 내려와 있더라고. 그럼 이제 가루가 원래 다크서클이 심해요. 오해하지 마시고. 푹 찌른다 푹 찌. 나이스. 나이스. 아니 저희는 빡이라니까요 형님. 근데 빡인데 왜 내가 저저분쯤에 봤을 때는. 저 뭐하고 있었어요? 흑백 화면으로 채팅창에서 소통하고 있던데요. 그랬다고? 상하탑 캐릭 더 남으셨나요 혹시? 아 난 온 김에 더 할까? 생각보다 더 길게 맞을 때 일기. 그가 82를 끝날 때 일기.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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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레츠 고!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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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믹 스포지! 뒤져라 그냥. 와우! 와우! 너무 쉬운데 생각보다? 안 되게 pior다. 준 씨 평소에 어떻게 깰길래? 여기도 구습구 제가 다 깔게요. 이런 반응이면 캐릭터 한 20개 키워도 재밌겠다. 여기 그럼 독박 카운터인데 다룡 선생님 가능하신가요? 쌉가능이요. 저는 일단 머리로 안 가요 저는. 확인했습니다. 카운터 있나? 아 있죠. 무조건이에요. 아 너무 좋아. 어? 왜? 다들 힘드신가요? 반응이 좀 섭섭하네. 좀 섭섭하네? 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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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카운터 리액션 한 번이라도 어긋나면은 저 이제 카운터 없어요. 리액션도 기믹이 나요. 요거는 한테프 쉬고. 아 까비. 아 우리 해야 돼 이거는. 아 구웠는데 궁극이라니. 음. 다섯 씨로 오시면 됩니다. 다섯 씨는 여러분 여기에요. 어 문월 씨 피드시고요. 네. 이거 걸렸어요. 저 죄송해요. 괜찮아요. 아 경직 걸려서. 어 어. 전화 잘 했어야 되는데 감히 제가 핑을 찍느라. 아니 아니 이런거. 여기 중단에 형님 조금 선 넘는 거 아니네. 아 잘못 눌렀어. 잘못 눌렀어. 나 얘랑 좀 친해진 거 같아. 근데 사실 제일 안 죽은 거 같은데. 와. 왔다. 됐다 진짜. 죽고 있죠. 지금. 아 아니다 아니다 까지마 까지마 까지마. 경작팀이에요. 아 이거 구석구도 날라갔네. 님들 왜 갑자기 말을 안 해요. 한 명 죽었어 우리. 안 되겠죠 형님. 아 진짜 맵퓨 형님 마음 따뜻하신 거 봐. 진짜 장은 다 밀캐릭이라고. 또 이걸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거 봐. 진짜 배울 게 많은 형이에요. 진짜. 좀 걸린다. 쓴지 얼마 안 됐어. 지금 돼. 제발. 근데 내가. 내가 위험한데. 저달. 오삭. 어. 아 이거 선생님이 안 계시면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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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도널아 좀 움직여줄래. 아 아니야 아니야. 나이스. 한 번 살려드렸습니다. 아 고맙습니다. 아니 나 다음 주에도 이다님이랑 한 번만 더 가면은. 진짜 괜찮을데. 아니. 그니까. 아 오늘 좀 아쉬웠지 이거. 좀 아쉬웠지. 어디가 아쉬웠어요. 도대체 어디가. 우리 궁극에 일리아 칸도 하자. 아 맞아. 괜찮으시죠. 아이 저는 언제든 환영이에요. 암수 하나 깔게요. 아 잠깐 죄송한데 이거. 딜버프 못 받고 저 게임 안 해요 저는. 죄송합니다. 역시. 역시 뜨면. 문헌님 이상한 거 그. 하면 안 돼요 문헌님은. 어. 정확히 되었습니다. 어. 아니 아니. 문헌아 칼발한 포쿨이 뜨면 리트 눌러야 돼. 좋아요. 아. 뭘 봐. 아 소리가 떠버렸다. 아이 아이 문헌아 리트를 내기 위해. 레이드를 하는 게 아니야. 자 오늘 던전 든든하다. 카운터. 설마 미친. 미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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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완벽했다. 그만해주세요. 기가 빨개지고 있어요. 카운터 설마. 미쳤다. 미쳤다. 도장초. 야 이 개새끼야. 왜 내가 칠 때만 도장초. 야 이 개새끼야. 야 이 개새끼야. 너무 완벽하다. 오케이. 제해왕 첫 번째 두 번째 뜨뜬. 야 이번엔 문헐. 나이스. 마이콜. 시기가 계속 시린 bubblt. grandchildren. any 연락 aj go. rabu. Carlov. 공감 아ông yeah 늕. 있따가야 본보 1 maintained redнее part. 둘이 피했죠? 지금 들어가 있어 피하지 말고 오케이 나이스 풀버 위치! 진짜 완벽한 플레이였다 베리야 준비됐어? 야 초단에 원환 나왔다 가기까지 축복이네 그냥 입찰 입찰 무덤씨 입찰 입찰 아 누구야?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? 할 필요하려고 했는데 이다 형님 일리아칸도 가야죠 오늘? 지금? 지금이요? 베리야 너 이번 주에 몇 랩이야? 상하탑 가야겠지 일단 지금부터 달려볼게요 이다야 요즘 너무 숙제 빼는 게 지루하다며 짱문 베라고 마지막이 이제 베리거든? 아 관문인가요? 어 이제 삼관문이야 너 왜 방송 안 하고 있어 베리야 저 방송 아니에요 저 비방이에요 아 진짜 비방이에요? 아 진짜 비방이에요? 아니 근데 15%가 안 붙는 건 좀 말이 안 되는데 저희는 너무 재밌어요 이다님 우리 베리 강화할 동안 호크 문을 노칸이나 갈까? 템포 너무 빡빡한 거 아니야? 어이 지압 발판 수준이야 텀이 없어 씨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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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창술 들어가 아니 근데 이다가 힘든 척 하면서 그래도 빠꾸 없이 다 해주네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베리야 너 이거 강화 몇 강 됐어? 가능하겠어 오늘?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를 할 생각은 있거든요? 그 실링이 문제예요 실링 실링을 현질로 사면 되지 살 수 있어요? 살 수 있지 오! 이게 무슨 대화니? 강화 급하게 하면은 한 100만 거래에서 끝낼 수 있는 것도 한 150, 200 이렇게 들어가니까 더군다나 방송도 켜고 하면 또 더 재밌을 텐데 지금 원래 근데 오늘 우리 지금 뭐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? 상하탑이었나? 뭐 아까 일리아칸 하신다 하지 않았어요? 그러니까 일리아칸 오늘 일리아칸 가고 아니 이거 설득 시도 아니야? 현실적으로 아니 수바야 방송하는 사람이 방송 끄고 1,620까지 강화를 한다고 현질로? 이다야 네? 여긴 다 그래 전 진짜 비즈니스형 게임이라서 전 방송 끄면 강화 안 해요 우리는 비즈니스 집어던지는 사람 모임이야 비즈니스를 생각하면 지금 이 친구들이 로아를 할까? 아 그건 맞지 여기 아프리카 쪽은 이게 로아가 힘들어 좀 아이 이다야 내가 진짜 충격먹은 게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하루에 한 10시간 방송했거든? 예 이번 주에 얼마 벌었지? 하고 한전 하려는데 별풍선이 1,100개인 거야 내가 진짜 충격먹었다 형님 저 2019년도 1,4분기 2,3분기 다 합쳐가지고 별풍선 만개였어요 그니까 반년 그때 로아로 수입이 아예 없어가지고 가지와 내부가 10분? 저는 로아 시작하고 내부라는 곳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없으면 제가 갑니다 그냥 내가 좀 딜랑날랑 하면서 딜 할게요 오! 이 기븐이 죽어! 어! 딜러 3명이긴 한데 괜찮나? 아이 착각은 니트인 것 같은데요 아냐아냐 가능 가능 혀 와... 이게 되네? 빌드명이 모콩콩 입니다 오오오오오오오 어? 아... 믿으세요 와 멋있다 미드를 와 레전드 잠을 자기 위한 바닥이었다 여러분 다음에도 자리 나면 불러주십시오 벌금 안 하면 무조건 올테니까 재밌었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해요